정말 참 생각을 그린 칼럼을 쓰시는 분이 캐나다 맥메스터의 송재윤 교수입니다 중국 공상당으로부터 망명한 인사 가운데 민주인사인 팡리제가 중국인민도 자유와 인권과 민주를 원한다 자유와 민주를 기억하는 시민은 시민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문재인 치하에서 마지막에는 저는 뭔가 하니까 이게 우리가 시민이라는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돼가고 있구나 생각했던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보편질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와 인권과 민주를 원합니다 집회의 자유도 원하고 시위의 자유도 원하고 공정한 참정권도 원하는 겁니다 선거를 그렇게 훔쳤으니까 항상 권력을 만들 수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던 겁니다 누구든 자유의 맛을 보고 민주의 의미를 알게 되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서 군주의 신민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정신적 해방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야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은 문정권의 만행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뭡니까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윤설정무에서도 그것을 여러분들 파헤칠 그런 각오를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뭡니까 낙담이 되겠습니까 노예가 노예로서 노예답게 노예절 삶을 사는 이유는 본성상 노예라서가 아니라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어이다 달아난 노예 신분으로 노예제 폐지에 앞장서는 19세기 미국의 흑인 정치가 프레드릭 드글라스가 말했듯 아는 것은 인간을 더는 노예로 살 수 없게 한다 부정선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어떻게 도독질한 것을 다 봤기 때문에 다 파악했기 때문에 다 알았기 때문에 그 짓을 덮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열불이 나고 나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믄 인간을 더는 노예로 살 수 없게 했다는 겁니다 알믄 두려워하고 사실과 진실이 퍼져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실과 진실을 아는 것을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공병호TV의 실시간 방송은 이렇게 하다 딱 얼마 정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 실드를 치겠죠 더 이상 사람들이 못 보게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딱지 붙이는 거 구독자 수 빼는 거 좋아요 안 눌러지게 하는 거 실드체가 더 이상 못 보게 하는 거 아주 회의적입니다 사람은 말을 볼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진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알믄 인간을 더는 노예로 살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우리가 알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침묵하고 뭡니까 그들이 결정해 주는 방식대로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나 알믄 외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식들 생각하면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선거를 지켜야 우리가 신민 군주의 백성이 아니고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라나님 말씀처럼 정말 살 떨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비윤이에요 살이 떨리는 경험이었죠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골로 가구나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골로 가구나 한 것을 바로 코앞까지 봤지 않습니까 선거를 뭡니까 사전투표에 20표까지 여러분들 조작을 해서 300만표 이상 정도를 저는 조작한 것으로 추적하는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선거가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hkl님이 대안이 없어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고 부정선거가 밝힐 거라 신날 같은 희망으로 윤석열 후보를 찍었는데 부정선거에 눈 감고 입을 닫는 윤석열을 이제 너무나 경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시사방송과 함께 이 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무도 저마저 입을 닫으면 모든 것이 뭐죠 그냥 망각의 강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그 많은 식자층들 대학 교수님들 연구 논문 하나 안 나오는 겁니다 2년이 넘었는데 이런 나라가 이런 썩어빠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문을 나오고 판사로 이루어진 입시내가 대법관이 된 사람들이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뭡니까 어떻게 하면 원고적 승소 판결 안 데리고 기각을 시킬까를 고민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이런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4개월이 다 돼가는데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선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 생각이었습니다 2월 1일 지방선거 적당 인정 정리해드리고 그럼 내가 입을 다물면 누가 이 이야기를 해주겠냐 이야기죠 대통령 놀이 말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놀이하라고 여러분들 대통령 뽑아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역할하라고 이런 뽑아준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역할이 뭡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를 보유하는 건데 국가 보유는 여러분 내침과 외침이 있습니다 6.25는 외침이었고 부정선거는 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을 닫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권력을 지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멋진 일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인생 다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 역할이 있는 것이고 논평하는 사람은 논평하는 사람 역할이 있는 거죠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그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would you issements 그것은 Christina تم her Great osing